네 오늘 게임은 게리모드 TTT구요 지금 고래 패밀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블 네 그렇습니다 뭐야? 테러리스트 트러블타운 어 예 어 그렇네요 트러블인 테두리 어 예 감사합니다 어 그렇네요 아 그래 자 준비 시작 출발 야 이분의 여기로 모이자 죽을때 막 누구누구 누구누구랑 거짓자아아 이러고 죽지말 아 그러고 못해 진짜로 야 나 죽게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니가 범인이지? 아 여기 있었어? 아 뭐야 저펄이는? 몰라 어디왔어? 모르겠어 저펄이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야 애들아 애들아 빨리 욕주로 나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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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인사건 뭐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얘 왜 죽어있어 야 저펄이 죽었어 야 얘 왜 죽어있어 이거 야 왈도 이렇게 다쳐있어? 누구? 왈도 아야 하고 있어 너 피가 왜이래 빨리 그럴듯한 알리바이르 돼지않으면 형 뭐게 빨리 불러 빨리 불러 왜그래 아 뭐야 얘 범인인가봐 어 뭐라 되있어 얘 형 뭐라 되있어 어 뭐야 로아 이 자식 로아 이 자식아 야 야 야 그럼 왈도는 왈도는 왜 쏜거야? 몰라요 그냥 앞에 보이길래 저게 뭐야 앞 화면 아니아니였어요? 음 이거 맛있겠는데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척 시작 야 내가 그런거 없냐? 뭐 탐정 이런거? 어 그니까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야 누가 나 쐈어 야 왈도가 나 쐈어 나 벨드랑 같이 있어 쟤가 나 쐈어 쟤가 나 쐈어 아니 아니 그니까 스쳐 지나갔지 이거 총알 지나가는거 봐서 나 쐈어 일부러 빗맞춘거거든요 어 일부러 빗맞춘 그럼 쐈다는거네 어 일부러 내가 쏠수있으면 쐈지 봐봐 이렇게 쏠수있으면 쐈는데 안쌌거야 빨리 뭐야 지금 이거 큰일났어 뭐야 이거 회의해야돼 야 뭐야 야 우리 세명은 아니야 우리 세명은 아니야 척소리가 난다 저기다 뭐야 어 피가 우리 세명은 아니야 우리 세명은 아니야 어 어 죽였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저펄이 왜케 못하니 모이자고 일단 모이자 어 총있다 어 뭐야 나한테 오지마 저펄이 수상해 왜요 갑자기 나 때린거같았는데 야 우리 총은 집어넣고 다닐까 우리 그래 아니야 이거 살아야지 총은 집어넣자 총을 들고있어야 사는거야 알았어 총은 들고있대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저펄이랑 나랑 아니야 야 니가 앞에가 총소리 있는데서 나왔어요 이거 좀 수상한데 뭐야 뭐야 지금 여기 벨루타로 말고 왈루랑 저펄이만 있다는건데 지금 저펄이가 말이없어 아니 왜케 못하냐 우리는 여기서 뭐야 여기 놀러왔나요 수영장에 야 이거 사람 더 초대해봐 야 누구든 초대해봐라 일단 아이쿠 모자격 어 어 총소리 야 우리 Dodge Air 야 우리가 형 cups 저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저스트펄이 여자화장실 안에서 있다는거야 처음은 은 대기를 했다달래 이 녀석이 어 거기에 아주 자리를 깔고 있는 녀석이 우리 다가 변기에 앉아있었어 저 녀석 자꾸 겁쟁이 같은 소리가 이번판 테러리스트 너무 그거 한 거 아니야? 너무 소심하다 미쿠타로다 미쿠타로다 야 여기 누가 죽었어 누가 죽어요 이름은 모르겠어 타로가 죽었어 여기 나는 야 여기 2층으로 와봐 타로에 시체가 있어요 가요 지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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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야 뭐야 어디서 죽었는데요 어? 어디서 죽었는데요? 2층 야 여기 아 뭐야 여기 봐 타로가 죽었어 뭐야 아 뭐야 아 그럼 지쳤어야죠 야 우리 템 누르면 미싱인 액션 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는데 형 미싱인 액션이 죽은거야? 아니 다 죽어가지고 저게 살아있는 사람인줄 알았잖아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야 타로가 여기 죽었어 2층은 쟤가 첫번째인줄 알았어 2층으로 올라와봐 2층으로 올라와봐 2층으로 올라와봐 2층으로 올라와봐 2층으로 올라와봐 너무 웃긴거 아냐 범인한테 위치를 타 형 어딨어 어 나 2층에 있어 한 번 더 죽었는지 나 혼자 살아있을거라 난 상상도 못했다 와 진짜 무섭네 이 게임 야 낫 있어 나 있어 너 어 미안 왜 또 총전이 일어나 여기서 야 드디 나 갇혔어 엎드려 야 얘들아 일로와봐 나 화장실에 갔다왔어 깜짝 놀랬네 왈루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여기 왔어 어 야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기서 서있으십시오 제가 올라갈테니까 이 양반은 아무 말도 없이 지금 늦게 왔습니다 잠깐만요 두디도 한 대판합니다 두디씨는 방금 공격적인 성향을 내비쳤습니다 살립시다 잠깐만 여기서 알벨도가 없어 뭔소리야 뒤에 있어요 아니 알벨도씨 내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에 테러리스트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세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기를 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늘어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녁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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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였어 시민이였어 뭐야 두디? 두디가 쏜거야 두디가 쏜거야 두디가 쏜거야? 아니 두디 죽여 두디 형 왜 죽여 두디가 쏴놓고 지금 그거 하는게 아니야? 나 지켜줘 지켜줘 ME S1 S1 M16이 죽었어 지금 ina 누구야 Die Z1 Pew Alpha N5 Z2 白 ि 두디가 사라졌어 두디가 사라졌어 두디가 사라졌어 두디가 무서워 형 일로와 어디 자연스럽게 빠져있어 두디 두디 갑자기 저스트포러스씨 왜 쏜거죠 두디씨 갑자기 죽이길래 왜 쏜거야 수상해서요 왜그러세요 이상해 잠깐만요 막 죽여 두디다 두디가 죽이는걸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두디가 사라졌어 난 선량해 이 형이 왜 아무 말도 안하지? 날 봤으면 물어 막을게 해야 될텐데 날 없죠 어히구 서구장씨 왜 그러시죠? 어 우리 아니야 왜 우리 아니야 어 갑자기 왜 막 난사 쓰시죠? 무슨 소리지 나요? 지금 저 몰아 가시는 겁니까? 네 그냥 올라가죠 얘가 아니에요 얘 이상해 지금 몰아 갈라 그래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서 저 몰아 가지 마세요 테러리스트? 저 앉은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둘 앉아있게 말합니다 그 둘 중에 범인은 한 명이야 하하하하하 총권의 소리가 늦었는데 야야 이거 봐봐 혼자 떨어져 있어 지금 우리를 다 조준하려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알벨로가 더 심상해 지금 그 저스트펄슨도 수상해 갇혀는 거니까 영으로 다 수상하네 잠깐만요 지금 두디씨가 죽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내가 타로를 일부러 범인으로 가정하에 죽인다고 했을때 동의한 사람 둘은 이게 테러리스트가 있으니까 타로를 쉽게 죽이려는 의도야 그럼 저스트펄슨이냐는 알벨로가 지금 유력한 용의자지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판도 나 죽이려 했던 사람도 테러리스트야 그래서 제가 당신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범인이네 왜? 왜? 얘지 아 일단 모르겠다 쪼고 봐야겠다 일단 쪼고 봐야겠다 오오오오 야 그게 아니라 다 아닐줄 알고 그냥 쏘고 나도 죽을라 했어 어 뭐야 뭐야 총소리가 들려 뭐야 저 형은 이번엔 제발 살고싶다 어 저기 뒤에 뭐 있어야 되겠다 오 총소리 어디 오 뭐야 뭐야 두디가 말이 없어 두디가 말이 없어 두디 영업이 살아있는거야? 저스트펄슨씨 어 살아있는데 바이벨로씨 아 살아있는데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모장이 형이 수상해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왜 막 저거 또 시작하시네 저거 저거 또 병입니다 저 형 나 두디 봤어 나 봤어 나 살아있어 어 살려줘 아 데미지 아파 아 낙사데미지 오잠깐만 술래창 터졌어요 이쪽 저거 잠깐 털어요 왜 이렇게 피가 없어 뭐야 숱사 맞았어요 아 숱사 맞았어 거짓말 저쪽 다리에서 숱사 맞았어 숱발하는 숱발하는 숱발은 숱발은 없는데 그니까 어 타로 타로 수상하는데 말로니 왜 이렇게 다쳤어 터진 자국 있잖아 여기 저 낙사데미지 저 낙사데미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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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둘은 아닌가봐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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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어 오랜만에 정치 한번 갈까요 야 여기 다섯명 여기 다섯명인데 한명 없잖아 한명이 누가 썼어 다행이다 이거 저스트펄슨이 지금 쏘고 온거야 이거 저스트펄슨 그냥 벽에다가 공격적인 성향을 내비쳤어 저분 정말 게임 못하시는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아세요 어차피 죽일거니까 어차피 죽일거니까 저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입시다 죽입시다 여기 야 방금 죽은거 봤어 야 방금 죽은거 봤어 핫핫핫핫핫핫핫핫핫十 일단 흩어지자 네 부터지죠 슬슬 똥줄이 탈건데 오케이 너 나 쏘지마라 아 키도 없어 지금 80초밖에 안 남아서 쫄릴거야 이거 이거 이제 마음이 급하지 이제 마 같이 다녔었는데 방금 왈도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게